마법의 성 배우 이영진 감독 전라 요구 출연 영화 마법의 성 하차 비화 모델 경배우 이영진이 과거 감독에게 영화 촬영 현장에서 사전 협의 없는 전라를 요구받았던 경험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 당시 작품이 마법의 성이 아니냐는 네티즌 수사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영화 마법 성에 캐스팅됐던 이영진 노출 관련된 제작진과의 불화로 영화의 출연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기사가 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올해 초 이 영화의 기획 당시 남녀 주인공으로 배우 구본승과 박은혜가 일찌감치 캐스팅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제작 발표를 앞두고 도련 박은혜가 중도 하차했고 제작진은 부랴부랴 배우 이영진으로 대차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전화위국이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도 잠깐 촬영 중 이영진은 전라수위의 혀를 내두르고 도저히 찍을 수 없다며 역시 하차했다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영진이 감독의 강연을 받은 작품이 마법의 성이 아니냐는 네티즌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이영진 영화 방송음 강동 및 마법의 성 출연진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죠. 이영진 성형전 없는 어린 시절 미모 사진 이런데도 불구하고 배우 생활할 때 여러 차례 성형 제안을 받았다고 하네요. 마법의 성은 젊은이들의 성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풍속도를 그린 코미디로 이영진은 출연 영화에서 부실한 잠자리 때문에 약혼자 구분승과의 결혼을 거부하는 신세대 여성으로 맡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영진의 하차 영화 문제와 관련되어 소속사 스타인큐베이션 측은 캐스팅 당시 이미 노출에 대해 합의했던 부분을 촬영 첫날 제작사 측이 어겼다며 이미지 관리를 위해 출연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놓죠.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stv 시트콤 허니허니로 데뷔한 김재은이 여주인공 자리를 맡게 됩니다. 기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영화를 위해서라면 이라는 당찬 각오로 감독의 지시대로 연기에만 열충할 것을 마음속에 다졌다고 하지만 촬영을 끝내고 난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쳤다는 후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졌으면 하네요. 또한 아이아니 사용되는 유행적 디 Hoffmn 뒤로 cling 여행